안녕하세요 박세프입니다.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미국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앞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 가지고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시장은 항상 예상을 벗어난 것 같아요.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는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 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었죠. 오히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 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어요. 이전 달에 0.6% 였는데 예상을 0.3%로 했는데 그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0.2%로 나왔고 연간 대비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좀 올랐죠. 1.6%에서 2.2%를 예상했는데 2.1%로 0.1%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은 지금 낮게 나와 가지고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처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할 때 지수가 순간 확 떨어졌죠.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먼저 발표가 돼 가지고 그래서 먼저 잠깐 몇 초 동안 빠졌습니다.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조금 올라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연간 대비를 했을 때 2.1% 였는데 2.3%로 예상이 됐고 발표치는 2.4%로 예상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물가의 상승 추이는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은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실제로 대형은행 웰스파고라든가 BOA, JP모가 이런 대형은행들이 분석하는 것은 금리가 지금 한 6월, 7월 이렇게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죠. 그때 금리를 1화할 정도로 충분히 물가가 잡히고 있지는 않다. 이런 분위기에요. 그래서 대선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대선이 11월 달에 있어서 이번에 7월 달 정도까지 금리를 인하를 못하면 12월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대선이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대선 앞서서 한 두세 달 정도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금리 인하기가 조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올라간 것은 어제 애플의 AI 칩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어요. 애플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M4 칩, AI 관련된 칩을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애플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4% 넘게 올라갔고 정확히 4.33%가 올라갔습니다. 애플이 올라가면 사실 엔비디아는 애플이 자체 칩을 개발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매출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엔비디아도 같이 올라갔어요. 4.1% 올라갔고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다른 종목들도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덩달아 올라가서 결국은 기술주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AMD 2% 올랐고 알파벳도 2% 올랐고 아마존도 오르고 아마존 1.67% 이렇게 올랐습니다. 테슬라까지 1.65%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기술주의 상승세를 이끌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차트 보시면 나스닥 차트인데 좀 빠지다가 PPI 발표하기 전에는 주가가 좀 빠졌어요. 빠지다가 결국은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하고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그것도 굉장히 큰 상승세는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죠. 미국 시장 개장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11시 좀 넘어서 그때부터 저점 짓고 본격적인 상승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어제 저점 대비했을 때 18,100포인트부터 18,500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400포인트니까 거의 500만원 넘게 500만원이 아니고 400포인트니까 거의 천만원 가까이 진폭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다우지수는 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밑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나스닥만큼의 큰 상승은 보이진 않았고 미국 시장 개장했을 때 개장하자마자 오히려 쭉 빠졌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진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은행들 쪽에서 예상하는 것은 대형은행 쪽에서 예상하는 것은 지금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의 추위 자체는 조금 예상보다 이번 달에 빠지긴 했지만 점점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전에 목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는데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온 것은 소비자 물가 보다는 생산자 물가가 먼저 선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번에 낮게 나왔으면 다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26일 날 발표가 예정돼 있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거가 앞전에도 조금 낮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주가가 좀 올랐었죠. 앞전 지난달에 발표했던 것은 그래서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인 소비 지출물가 지수도 예상이 좀 낮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자세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그래서 전망은 일단 S&P 지수 아직 안 빠지고 있죠. 개장한 이후에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다시 조금 장중에는 좀 빠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나스닥 같은 종목은 매도를 잡고 항생이라든가 중국 지수는 어제 같이 영향을 받았는지 제가 한번 보고 크게 영향을 안 받았죠. 그래서 이게 항생하고 차이나의 A50은 다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A50이 특히나 오늘까지 하면 6일째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본토 주식하고 홍콩 항생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주가지수는 그렇고 니케이지수도 어제 덩달아 같이 좀 올랐고 오늘 다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골드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미국 달러가 약 세면은 골드가 올라가는데 어제 골드의 움직임은 지수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장 개장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이따가 11시부터 조금 빠지긴 했는데 11시 반 넘어서부터 아주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워낙에 고점이다 보니까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짧게만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도나 중국의 중앙은행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고점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장중에 짧게만 거래를 해야 되지 조금 길게 갖고 가서는 예상할 수 없는 영역까지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르드오일 보면 구르드오일은 어제 좀 빠졌네요. 시장 상황은 일단 간단히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은 생방송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시장 상황 размер